광주시가 오는 23일 예정된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작년 12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해 공군 및 국립공원공단과 상시개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군부대 철체기설, 탐방로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지난 11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위치 표지판과 간이구조 구급함 정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19일까지 시청 광주 송정역 서울국회의원회관을 순회하며 무등산 옛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무등산 정상이 57년 만에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